한국국토정보공사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어떻게 공격을 할까 대북한 군사정책이 무엇일까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북한이 11월 29일 날 미국 본토까지 미국 본토의 동해안까지 날아갈 수 있는 예상되는 13,000km 정도 거리에 ICBM 훈련을 한 이후에 미국의 북한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군사적인 모습을 띄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에 폭격 작전을 제일 먼저 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가면서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1월 29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직후에 미국이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에 대한 운을 띄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한 말이 우리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하겠다라는 그 얘기는 중국이라든가 특히 중국을 지목하는 것 같아요 북한을 봉쇄하고 북한을 경제 제재를 해가지고 북한이 더 이상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못 쏘게 해야 되는데 계속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중국이 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겠다 그랬는데 미국이 하겠다고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봉쇄입니다 봉쇄 즉 북한이 철저하게 봉쇄되지 못하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미국이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미국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동원하겠다고 한 나라가 five eyes 영어로 말하면 다섯 개의 눈 그런 뜻이죠 five eyes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국가들 군사훈련 같이 하고 그런 나라들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나라가 미국을 포함해서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전부 다 영연방국 옛날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을 five eyes라고 하는데 이런 나라들의 초계기 초계기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늘을 알면서 이제 바다 위라든가 또는 뭐 지상을 감시하는 그런 비행기들이죠 호주 같은 경우에 초계기가 상당히 잘 돼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나라들이 초계기를 활용해가지고 북한의 해상을 봉쇄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바다 위에 떠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뭐 이제 모든 물자를 싣고 들어가는 배들 또는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배들 이런 거를 다 이제 보고서 차단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아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미국의 대북한 군사 작전 중에 하나로 봉쇄가 거론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사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 주간 조선에서 미국이 북한을 봉쇄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봉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그것을 제가 이제 뭐 해군 전략 공부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공부했던 것을 정리를 했던 겁니다 그걸 이제 북한에다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것이죠 미국이 그 북한이 동무지 경제 제재를 제대로 당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지난 9월 달에 북한이 이제 핵실험한 직후에 유엔에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호라는 것이 나갔습니다 그것도 내용은 강력하지만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을 제재하는 데 직접 이제 나서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 해상봉쇄라는 작전이 시작되는데 이것은 그 해군역이 또는 뭐 해군의 항공역이라고 있죠 비행기들이 있으니까 그 소속이 이제 공군이 아니라 해군 소속으로 돼 있는 비행기들입니다 그 공중전력이라고 우리가 대충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상전력 군함들 그리고 심지어는 잠수함도 들어가니까 뭐 해 중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각종 해군 전력을 활용해서 어느 한 나라를 그냥 막는 겁니다 그 나라가 외부 세계하고 거래하는 것을 전부 막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 막는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우호국의 배도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배가 북한 쪽을 향하고 있다 뭐 이렇게 그냥 뭐 문제가 되지 않는 물건을 싣고 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약품이라든가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이제 검문검색이 대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북한으로 돌아가는 모든 배 의심스러운 모든 배들을 검문검색을 하고 그리고 이 봉쇄 작전의 문제는 검문검색할 때 응하지 않으면 그 배를 나파할 경우도 있고 또는 군사력으로 공격할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봉쇄 그러면은 뭐 영어로는 블록헤이드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의미는 꽤 이렇게 방어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대단히 공격적인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재산국가의 배마저도 잡는 거고 말을 듣지 않으면 군사공격을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최근까지 이제 동해바다에 항공모함 두 척이 온 적도 있었고 항공모함 두 척이 오면 항공모함만 오는 게 아니라 뭐 수십 척이 이제 같이 따라오죠 동해바다가 꽉 찰 정도로 이제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많이 봤는데 그것까지는 훈련입니다 그거는 누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겁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 작전을 영어로 말할 때는 show of force 그러니까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demonstration of power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간접입니다 군사력으로 누구를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봉쇄가 되면은 그것이 한 단계를 찌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을 갖고 와서 예를 들어서 100척을 가져와서 훈련하는 것은 군사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섯 척을 갖고 와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배를 검문검색하는 것은 이제 군사력을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봉쇄를 하겠다는 것은 아주 넓은 의미로 말하면은 군사 작전이 시작되었다 그걸 더 넓은 의미로 말하면은 전쟁의 초기 단계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봉쇄는 작전입니다 작전, 작전이라는 것을 한문으로 말하면은 전쟁을 만들다 그런 뜻이죠 이제 군사력이 직접 활용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북한의 핵을 막기 위해서 드디어 군사력을 고유한 목적으로 쓰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자를 쓴다면은 show of force, 힘의 과시가 use of force, 힘의 사용으로 바뀌는 순간이 온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해군 작전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미국의 마한 제독이라는 사람입니다 알프레드 T. 마한이라는 벌써 한 100년 이상 된 미국은 군사전략이 없는 나라인데 미국의 군사전략이 하나 있다면은 해양전략인데 바로 그것이 마한 제독이 만든 전략이죠 그 전략을 미국 사람보다는 독일 사람들이 일국 감명을 받아가지고 1차 대전에 독일이 어마어마하게 해군력을 늘렸습니다 2차 대전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날 중국이 해군력을 많이 늘리는데 중국 사람들이 바로 마한주의자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해양전략에 큰 영향을 미친 미국의 제독이자 이제 뭐 국제정치학자 또는 전략 사상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이 해군력은 두 가지 이제 역할을 담당하는 겁니다 하나는 플릿 배틀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의 전 함대와 싸워서 다른 나라 함대를 다 격침시키는 겁니다 다른 나라 함대를 다 격침시키면은 자기 나라 이제 상대방을 격침시킨 나라의 해군이 전세계 바다를 장악해가지고 자신의 무역선 상선들이 바다를 마음 놓고 누비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도 한나는 해양 봉쇄라고 그래가지고 적의 함선이 괴멸된다기보다도 아예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적이 다른 데하고 다른 곳하고 거래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그래서 마한 제독의 해양전략 이론은 군항끼리 싸우는 함대전투 그리고 해상 봉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지금 미국이 북한을 해상 봉쇄하겠다 그러니까 해군의 중요한 작전 중 하나를 실시하겠다라고 나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뭐 계획이 완전히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일단 미국이 언급을 했습니다 언급을 하고 그리고 한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해상 봉쇄를 포함한 대북 전방위 제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제 북한으로 가는 모든 배들이 차단되고 거기에는 중국 배도 물론이고 한국 배도 물론이고 일본 배도 물론이고 그리고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배들이 다 차단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봉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북한의 주요 항구를 아예 가까이 가서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난포를 막는다든가 또는 뭐 이쪽에 있는 원산을 막는다든가 청진을 막는다든가 그래서 그것을 클로즈 블록케이드라고 합니다 아예 그냥 항구가 보이는 데 가서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그림을 보겠지만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통신 정보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봉쇄를 하면 문자 그대로 배들이 줄을 서가지고 뭐 우리 손 붙잡고 서 있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배들이 쭉 서가지고 항구를 그냥 동그랗게 포위하고 이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그 정도까지 하지 않습니다 워낙 그 이제 적을 잡아내는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보고서 이제 가면 되니까 그렇지만 하여간 근접해서 봉쇄를 하는데 근접 봉쇄는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근접 봉쇄를 한다는 거는 적진에 가는 것이죠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 적이 외부 세계와의 소통이 돼야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데 북한이 모든 것을 국산으로 무기 만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외국 걸 사가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제일 중요한 항구에서 막겠다 지금 뭐 여러분들이 북한이 해안가에서 한번 김정은이가 바닷가에다가 포를 뭐 수십 번 갖다 놓고 바다를 향해서 쏘는 그런 그 비디오들 우리가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의 공격을 받을 각오를 하고 이제 들어가는 것인데 효과는 제일 좋지만은 그 대신에 제일 위험한 작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거기까지는 지금 당장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곳이 유리합니다 당장 근접 봉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걸 하려면은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미사일들 또는 그 해안포들 이런 것들이 뭐 상당수가 있는데 그 전문적으로 지상에서 육지에서 바다에 있는 배만 쏘는 그런 미사일들이 있습니다 중국이 만든 미사일 중에 그 실크옴 실크옴이라는 것은 뭡니까? 누에고치 벌레를 실크옴이라고 그러죠 그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한 거의 150 정도까지 이릅니다 그러니까 150km면은 꽤 멀리 나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근접 방어는 150km가 아니라 15km 20km까지 들어가는 지금 우리가 영해로 들어갈 수도 있고 영해 바깥이라고 그러면은 22km 정도 되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근접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런 미사일을 맞을 수 있는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북한이 자기가 개발한 중에서 우리가 이제 북한 거를 KN으로 나갑니다 코리아 놀스 해가지고 그리고 0102 해가지고 쭉 나가는데 KN-01이라는 미사일은 바로 육지에서 바다에 있는 배를 공격하는 이런 미사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대포도 있습니다 끌고 다니는 대포도 있고 그래서 북한이 해안 봉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근접 방어는 당장은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다른 방법은 원격 방어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디스턴트 블록헤이드라고 그러죠 원격 봉쇄 원격 봉쇄죠 방어라기보다도 그래서 원격 봉쇄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꼭 북한 앞바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 대한해업이라든가 또는 서해안 올라가는 길들이 많이 있죠 제주도에서 서해바다로 해가지고 남포로 올라가는 길 그 부분에 이제 중요한 곳들을 이제 차단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것을 원격 봉쇄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격 봉쇄를 하게 될 경우에도 북한이 예를 들어서 이란에서 소규를 사온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란은 북한에다 소규를 갖다 주고 비행기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거 부품을 이제 얻어가고 그러죠 그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거래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외부에서 차단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북한에는 소용 잠수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용 잠수함이 나와가지고 이제 또 미국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제가 이제 그 글을 쓰면서 이론적으로는 미국이 원격 봉쇄를 했을 때 북한이 미군에 대해서 작전을 전개할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이론적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할까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회의를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천안함 경침사건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때 북한이 천안함을 확실히 보고서 공격을 했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편입니다 만약 북한의 잠수함에서 본 배가 이 배를 잠만경으로 보고 뭐다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그 배가 한국군 군함이 아니라 미군 군함이었으면 그래도 쐈을까 그대로 미국 거라고 확인하고서도 야 공격해서 경침시켜 라고 했을까 저는 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원격 봉쇄를 할 경우에 북한이 사실상 미국을 공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봅니다 만약 공격을 해가지고 미국 군함이 격침을 당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단계가 몇 개가 올라가지고 폭격 작전으로 그냥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원격 봉쇄 작전을 할 거다 라고 봅니다 당장은 그리고 지금 그러면 이것이 북한을 물샐 틈 없이 막는 그런 작전이 될 거냐 저는 그거는 또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는 것이 중국하고 북한 사이에 국경선 길이가 1300km가 좀 넘습니다 여기까지를 막아야지 북한을 완전히 봉쇄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미국이 만주에 들어가서 북한을 봉쇄할 수도 없고 중국이 그것을 또 허락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해상 봉쇄가 100% 물샐 틈 없는 봉쇄는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되는데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해상 봉쇄를 단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북한을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해상 봉쇄를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 수 있고 북한이 연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전적으로 중국 때문이다 라고 미국이 그렇지 않아도 중국이 자기는 도와주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고 자기도 북한을 봉쇄하는 데 지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해상 봉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버티고 있으면 그것은 오로지 중국이다라는 것을 중국 스스로 확신시켜주는 그런 사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봉쇄는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정치적으로 그래서 미국은 이미 북한을 봉쇄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한 봉쇄는 이제까지 했던 것하고 상대가 되지 않게 아예 포유를 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 이제 아주 원격 봉쇄도 보통 원격 봉쇄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저쪽 중동에서 북한의 배를 잡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산호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서산호라는 북한의 화물선이죠 그런데 그 화물선이 이제 예면에다가 미사일을 팔라고 그 미사일을 싣고 가던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제 미사일 싣고 간다는 정보를 다 듣고 그리고 이제 미사일을 싣고 가는데 미사일을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은닉을 했어요 마치 쌀 같은 거 밀가루 같은 거 싣고 가는 뱃처럼 했는데 그거를 미국이 그 예멘 앞바다에서 스페인 해군 보고 잡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정보를 다 주고 저 배가 미사일을 실은 배니까 잡으라고 스페인 배가 스페인 군함이 북한의 화물선이 가는 것을 정선을 명령했는데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해군이 포도 쐈습니다 포를 위협사격을 한 거죠 직접 쏘는 게 아니라 위협사격을 해서 정선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미사일이 있다는 것을 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우리나라 일부 신문에서는 아 그게 북한이 정정당당하게 물건을 판 것이고 물건에 관한 그 무슨 물건 싣고 간다는 그 서류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 정정당당하게 있기 때문에 미국이 다시 그 미사일을 예민한테 다 주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예민 정부는 이제 미국한테 우리가 돈 주고 산 건데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미국이 줬는데 그때 이제 미국은 예민하고 상당히 우호관계 있었습니다 미국이 테러 전쟁을 하는데 테러 전쟁 반 테러 전쟁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예민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예민으로 북한이 무기 팔아가는 것을 팔러가는 것을 해상에서 차단을 했지만 예민 정부한테는 다시 주었다 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일어난 적이 있죠 그런데 이번 봉쇄는 예민 앞바다에서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한반도 앞바다에서 한다라는 뜻인데 이거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블록헤이드가 정말 그 잔인한 잔인한 그런 전쟁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1차 대전 때 여러분들이 그 1차 대전 때 영국이 독일을 블록헤이드하고 이런 그 그림을 뭐 잠깐 이제 보실 텐데 1차 대전 당시에 그 연합군의 봉쇄 때문에 독일 사람이 75만 명 죽은 거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로 폭격을 해가지고 비행기가 이제 1차 대전 때 나왔는데 뭐 지금 현대까지 비행기 폭격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이 200만 명이 채 안 된답니다 비행기 우린 그걸 아주 무섭게 치는데 비행기 폭격 전체 사망자가 200만 명이 채 안 되는데 그 전쟁 하나 1차 대전 내 그 연합군의 봉쇄로 독일 사람이 75만 명 죽었다 그러니까 뭐 참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이것도 이제 조금 옛날 데이터입니다만 영국이 17세기 16세기 17세기 프랑스 스페인하고 참 바다에서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약 한 200년 정도 동안에 영국이 이제 프랑스 스페인하고 싸우는데 봉쇄도 하고 뭐 함대전투도 하고 그랬는데 봉쇄하다가 죽은 영국 병사가 함대전투에서 죽은 영국 병사보다 더 많다고 그럽니다 그때는 이제 뭐 지금처럼 이렇게 그 이제 뭐 위생이라든가 발전한 시대는 아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봉쇄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적도 힘들지만은 아하군도 대단히 힘든 것이죠 그래서 영국군이 뭐 질병으로 또 뭐 바다에서 뭐 그냥 몇 년 동안 있을래니까 그래서 그 봉쇄는 양쪽에 다 힘든다 힘들다 그리고 인명피해도 대단히 많은 그런 어려운 작전이다 그리고 봉쇄를 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막강한 해군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저는 뭐 거의 된다고 봅니다 미국이 지난 6월 달에도 항공모함 두 척을 동여받아에 갖고 왔었고 그리고 지난 11월 중순이죠 11일부터 14일까지도 한반도 해역에 항공모함 세 척이 와가지고 작전을 했는데 그 정도면은 북한을 봉쇄하는 데 충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좀 얘기하면서 미리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은 지금 자꾸 북한하고 중고하고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완전하게 봉쇄가 안 되니까 북한이 이제 버틸 수가 있을 것을 이제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럼 이제 한 단계를 높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력을 쓰는 거로 즉 작전을 하는 거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봉쇄로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 한 단계 두 단계 이제 올려 뛰는데 그 얘기가 이미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전번 시간에 마크 티센이라는 미국의 젊은 학자가 얘기 제안한 것을 이제 소개를 간단하게 했습니다만은 일단 그 하늘을 막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하늘을 막는다는 것은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그 하늘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북한에다가 이제 미사일이 날지 못하는 구역을 선포한다든가 또 뭐 비행 금지 구역을 선포한다든가 또는 더 나아가서 핵실험 금지 구역을 선포하는 경우에 그때 이제 지금 봉쇄보다 이제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작전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봉쇄라는 것이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도 미국이 이제껏 힘을 과시를 했는데 그 과시하던 힘을 활용하는 사용하는 것으로 즉 훈련이 작전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미국이 북한을 봉쇄하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북한이 여기서 미국에 대해서 도발하지 않고 그냥 뭐 뒤로 물러서 가지고 이것이 어떤 계기가 된다면은 그것보다 바람직한 그 방법은 뭐 없을 겁니다 지금 이제 역사상 아주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가 그 1962년이죠 그 미국 바로 앞바다에 그 큐바라는 뭐 섬나라가 있는데 큐바가 공산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소련의 그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을 은밀히 갖다 놨습니다 그거를 미국이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 정찰기들이 그 소련의 중거리 미사일 했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소련이 바로 쿠바니까 미국까지 날라오는데 불과 몇 분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그거로 뭐 미국이 거의 뭐 그냥 억단위의 미국 사람이 곧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케네디 대통령이 이거는 뭐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 공군은 가서 폭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육군은 가서 그것을 전쟁을 일으켜 갖고 큐바를 아예 그냥 뭐 붕괴시켜 버리고 핵을 다 뺏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해군이 봉쇄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케네디 대통령이 봉쇄라는 것을 이제 전략으로 택한 이유는 그래도 그것이 비교적 덜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폭격이나 육군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제일 안전한 방법이죠 그래서 그 섬을 둘러싸고 섬에다가 미국 해군이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쌌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소련 배가 떠났어요 소련 배가 미사일을 싣고 떠났는데 이제 미국의 검문검색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당사자는 사실은 미국하고 소련입니다 그래서 그때 소련 배가 미국 군함의 검색을 받을까 여기서 거부하면 전쟁인데 그러면 정말 큰 전쟁이 나는 것이죠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해군 장교들한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끝까지 무력 사양을 자제하고서 이제 그곳에 핵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봉쇄는 한 겁니다 섬을 둘러싼 것이죠 그런데 소련 배가 오다가 돌았었습니다 소련이 피한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밝혀진 거에 보면은 미국도 몇 가지를 양보를 하는 대가로 되게 은밀한 대화가 있었죠 소련이 돌아섰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아주 큰 업적을 남긴 거 전쟁 없이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상황이 됐는데 저는 북한이 큐바 미사일 선택을 하는 건 잘 생각을 하고 이번에 지금 미국이 봉쇄를 했는데 이 사건이 이 위기가 평화적으로 끝나는 그런 계기가 됐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북한이라는 정권의 속성상 그렇게 갈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그 합리성이 그 정도로 합리성이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는 참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미국이 이제 군사력 사용의 제일 아랫단계인 봉쇄를 하기 시작했다는 지금 한반도 문제가 점점점 이제 사실은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북한한테 넘어간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봉쇄를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봉쇄라는 그 해군 작전의 그 기초가 뭐냐 하는 것을 오늘 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글은 그 월간 조선 주간 조선 뭐 이제 12월 11일 자로 발매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나올 테니까 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그 글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